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 필러 시리즈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 존재하지 않듯이 필러 시술만으로 코성형외 버금가는 콧대 높이를 올릴 수 있다던가 앞볼 필러를 해서 입체감을 살려서 얼굴을 작아보이게 할 수 있다던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필러 시술을 해서 적응증이 좋은 얼굴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얼굴형이 있으므로 적응증을 잘 진단해서 본인에 맞는지 아니면 본인의 살집이 많은데 필러를 시술해서 살집이 더 드룩드룩하게 많아 보이지 않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중안부가 긴 얼굴형 즉 상안면부 중안면부 하안면부가 있는데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이 긴 중안면부가 긴 얼굴형에서 볼살 필러를 하게 되면 그 중안면부가 더 커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하였고요 또 지난주에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뱃살이 찌고 이렇게 살집이 붙듯이 얼굴도 처녀 때에 비해서 죽는 노년으로 가면서 대부분 좀 살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물컹물컹한 필러를 뭐 팔자주름 필러를 만든다던가 뭐 이마 필러를 만든다던가 해서 살집이 많은 얼굴에 또 더 살집이 많아져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뒤룩뒤룩해져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다음주에 이어서 이마 필러를 맞게 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양계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이 많아서 서양인 코어카시안이나 아니면 뭐 흑인보다는 좀 이렇게 납작한 그 단두형 얼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두형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납작하니까 뭐 이마를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어 좀 입체감을 살린다고 뭐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식을 해서 그 입체감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마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약간 누운 이마인데요 이마 지방식하면 이쁘게 나오나요? 이마가 볼록한 연예인이 이쁘긴 한데 이마 지방식을 과하게 한 여자들 보면 뭐 황비용 이마 같고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전엔 그게 이렇게 볼록한 게 예쁜 줄 알았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례자분은 아주 예쁜 연예인형 얼굴형입니다 파란색 화살표 부분에 눈썹뼈가 살짝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 까만 화살표 부분에 이마가 조금 꺼져 있는데 이를 매끄럽게 한다고 이마 필러를 하게 되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꺼진 이마가 매끄럽게 채워진 듯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마가 뒤집어진 듯한 황비용 이마 라인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남성적인 이마 라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마는 노란 원 부분의 아랫 이마와 하늘색 원 부분의 윗 이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주로 노란 원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게 됨으로써 하늘색 부분은 노란 부분이 올라오는 만큼 되려 뒤집어져 경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형외과에 오시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송혜교나 전지현의 이마가 이렇게 볼록한 줄 알고 이마 필러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볼록하게 하면 그런 송혜교 전지현 이마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만 이마 필러나 이마 지방이식을 해서 볼록하게 하면 이런 이마가 되고요 여기 이 사진에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넓은 이마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헤어라인 모발이식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의 사진들로 골라보았는데요 뭐 어찐가 모르겠습니다 송혜교 전지현 등의 특급 탤런트들의 이마는 이와 같습니다 즉 이 아랫 이마는 상대적으로 납작하면서 윈 이마가 아까 필러로 세운 이마와 차이가 나게 약간 좀 도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왼쪽 사진에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윗 이마가 윤기되어야 하고요 도리어 아랫 이마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야 그 눈썹 뼈 도드라짐이 적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연예인 이마 라인은 하늘색 화살표 라인이고요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에도 빨간 이마 라인보다는 아랫 이마는 납작하니 들어가고 윗 이마는 볼록하니 윤기된 하늘색 라인으로 되어야 여성스럽고 귀염귀염한 이마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마 필러 시에 아랫 이마가 올라가게 되고 윗 이마는 눕게 돼서 이렇게 황비용 이마가 돼서 이 이마의 경사도가 좀 남성스럽고 좀 우악스러운 경사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꺼진 이마나 이마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마 필러를 막 넣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피가 올라가게 되면은 눈썹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눈이 작아져 보이게 돼서 좀 강한 인상을 풍기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눈이 약간 좀 깊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옴팍 눈이 돼서 나이 들게 되면 눈이 작아진다고 하였는데 더 옴팍 눈이 돼서 더 작아져서 좀 더 사나워지는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 필러를 할 때 이 전태궁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또 이마 면적이 커져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